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요즘 뜨거운 철강주입니다. 경기 회복세에 계속 훈풍이 불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철강주. 과연 계속 가져가도 될지, 나도 철강주 하나쯤은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현경 연구원과 철강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번 주에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나도 철강주 안 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철강주를 담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주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나옵니다. 연구원님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철강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어떤 작년과 다르게 우리가 인프라 투자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이 철강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또 친환경 관련 규제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 자체가 이 철강 기업들의 감산 정책으로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1분기를 떠나 2분기까지 굉장히 또 시장 전망치가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을 했고 또 이 철근 유통 가격 자체가 4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심을 좀 자극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이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다른 철강주 좀 살펴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계속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등 신고가를 기록을 또 갱신을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런 관련주들 속에서도 상승 순환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오르지 못하고 또 충분히 좀 상승 모멘텀이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관련주들을 좀 두루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중에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삼형 M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철강 소재라든지 구조물 구조제 등을 생산하는 부분으로서 국내 내로라 하는 업체들에게 또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계속 친환경 이슈가 또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이 플랜트 기자재 시장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 동사에서의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 신규 사업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소수력 발전기라든지 제작 및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에너지 운용 사업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풍력, 조선, 해양 플랜트 등 재료가 여러 방향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순환매 속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형 M텍을 포함해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삼형 M텍같이 아직은 조금 올라오지 않은 그러지만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조연경 연구원님이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덜 오르는 철강주들 한번 잘 발굴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연경 연구원과 두 가지 이슈 삼성과 관련된 이슈 철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